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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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자네 정체가 탄로나 억류당했을 경우 정부와 안기부는 모든 것을 부정할 거야. 만에 하나 불행한 경우가 생긴다면 스스로 결단해서 행동해. 국주사례에선 이미 핵을 가졌습니다. 이제 자네가 북한 권력층으로 침투해 그들이 어떤 일을 일으킬지 알아봐 줘야겠어. 한국국토정보공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대외경제위의 리처장이라고 합니다. 선생을 좀 만나고 싶은데 말이오. 자네가 석권할 수 있는 인물 중에 유일하게 김정일 위원장과 독대가 가능한 인물이고 말이야. 군에서 추방당한 뒤 사업을 한다는 거로요. 땅에서 그런 사람을 믿기는 쉽지 않을 것이오. 박 선생 남조선 정발을 넘겨줄 수 있겠소. 신의하는 지도자 김정일 장군님께서 박 선생을 내고 싶어 하십니다. 신의한 지도자 김정일 고 bush 신의하 신의한 지도자 김정일